다음은 홀짝박사의 모멘텀 투자입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의 분위기들도 조금 가라앉아야겠지만 수급상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채권도 계속 파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물이 언제쯤 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외국인들 매도가 언제까지 되느냐라는 부분이 우리 한국 증시가 언제까지 조정받느냐라는 부분하고도 기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경이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당분간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출고 전략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출고 전략이 시작이 되다가 다시 또 양적화나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3분기 내에는 미국의 출고 전략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불안한 부분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어떤 약 달러로 인해서 이러한 돈들이 해외 시장 쪽 이머징 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이머징 증시가 좀 좋아지는데 배경이 됐었는데요. 출고 전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약 달러에서 강 달러로 가는 달러 매수가 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면 상대줄 한국 증시는 일단 원화 대비 달러가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원화 약세 부분은 일단 외국인들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쨌든 간에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원달러 한율이 116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한율의 상승세가 좀 멈추더라라는 이런 학습적 효과를 감안해보면 어느 정도 지금 1160원 넘었다가 이번 주에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은 원달러 한율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비교를 해놓은 화면인데요. 화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원달러 한율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2007년 이후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 통상적으로 한 4번 정도를 꽂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금융위가 발생했던 시기와 2010년도에 그리스 사태가 터졌던 시기였고요.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고 2012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됐던 시기죠. 이런 시기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또 한차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업이 싸고비사고를 떠나서 일단 팔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었고요. 이 시기에 주식시장은 어김없이 잘 가다가도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 리스크라든가 벵가드 매물이라든가 또는 엔조공포라든가 또는 최근 들어서 미국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다시 달러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것이 정시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분간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달러 한율이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펼쳐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느덧 출구 전략에 관련된 얘기가 좀 완화되기 전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저희가 미국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원달러 한율이 1160원을 넘어선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좀 진정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부분을 어찌 본다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미국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장기적으로 소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결국 우리 원화가 미국의 달러 대비에서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힘든 환경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어느 정도 1160원대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현재 위기사항을 외환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금 안정찾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과거에도 어쨌든 원달러 한율 1160원 넘어간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를 짓고 진정됐다는 걸 감안해보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 당장 오늘이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둔화될 만한 시점에 온 것도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나 한국 기업을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상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좀 그칠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홀짝 박사님 함께했어요. 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